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들이 경쟁을 벌이듯 화려한 외벽 장식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 MZ세대사의 인증샷 성지로 떠오른 신세계는 올해도 그 명성을 이어갈 기세입니다. 매지컬 윈터 판타지라는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였는데 올해의 LED칩을 지난해 140만 개보다 배 이상 늘린 350만 개를 사용했습니다. 올해 외관 디자인을 3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바꿨습니다. 바꿀 때는 저희가 웅장하고 구조적인 아름다움이 살아있고 동시에 그러면서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모두가 꿈꿔왔을 법한 크리스마스를 아날로그 감성으로 풀어냈습니다. 올해 롯데백화점에 합류한 정의정 비주얼 부문장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약 1년여간 준비한 결과물인데 올해는 롯데가 이를 갈았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엔데믹 시기의 첫 크리스마스인 만큼 크리스마스 드림 모멘트라는 컨셉으로 오프라인에서의 꿈같은 순간을 선사해 들이기 위해 심화를 기울였습니다. 길이 100m의 3층 높이 파사드를 설치하고 무빙 시온도를 연출하여 마치 동화 속 거리를 걷는 듯한 환상적인 순간을 경험하도록 기획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여의도 더 현대서울 5층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천평규모의 H빌리지를 조성했습니다. 단순 전시가 아닌 고객이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 평일과 주말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지난해에 이어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H빌리지를 조성해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외관은 화려해졌지만 에너지 전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3사 모두 일반 조명보다 전력 소비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LED 조명을 채택했고 예년보다 점등 시간을 2시간 줄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몰리는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대기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요원도 늘렸습니다. 온라인몰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차별화된 경험이 주요 화두가 된 가운데 백화점 3사는 올해 직접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공간 장식을 차별화 포인트로 선택했습니다. 박스경제TV 박주현입니다. 박스경제TV 박주현입니다. 아멘